잘 지내니? 가래내는 까지도 보고 싶구나 나의 명치를 기가 막히게 때리던 너 잘 지내지? 그만하세요! 뭐하시는 거예요? 불 켜주세요 빨리! 불 켜주세요 불불불! 아.. 오늘 글래시가 그분을 떠올리면서 좀 센치하신 것 같으니까 메코장TV 진행은 저 혼자 하도록 할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자를 뺏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상품 크로스 검은 양 뱃 인형입니다 네 이름은 검은 양이지만 귀여운 외모로 눈길을 사로잡는 크로스 검은 양 펫 인형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라고 하죠? 맞아요 9월이 크로스가 오픈한 지 천일이 되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은 양 인형을 실사로 준비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 남성분들이 크로스 를 상당히 즐기고 계신 걸로 아는데요 사실 이런 인형은 좀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? 혜나씨는 귀여운 거 보면 어떠세요? 너무너무 좋아요 막 갖고 싶고 그렇죠 남자들도 너무 귀여워하면서 속으로는 참는 거예요 왜? 겉으로 남자들 척 해야 되니까 너무 막 미쳐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금대신처럼 귀여운 거라면 다 좋아하는 남성분들 특히 클로저스 검은 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컴퓨터 위 침대 수납장 책상 어디든 두고 귀여워 하시라고요 저희가 앉혀놓기 좋고 아담한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처럼 외로움 많이 타시는 분들 위로 받으시라고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저도 한 마리 분양에 갈 겁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기분이 상하는 일 있었을 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올 것 같고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클로저스 검은 양 펫 인형 그런데 한정된 수량이라고 하죠? 맞아요 이 곱슬거리는 털을 재현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오래 걸려서 저희가 한정된 수량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개의 한정된 수량으로요 9월 15일부터 2주간 카카오 스토리 펀딩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남성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검은 양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몰고 가세요 놓지 마세요 꼭 할게요 안녕 오래 기다렸지? 가자 이상한 여자